두 번째 강연으로 우리 석현정 카이스트 브랜드 경영 자문 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하는 브랜드 카이스트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봤을 때 카이스트임이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스토리가 있으면 사람이 상상을 하게 되고 연상을 하게 되어서 더 강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도 있게 작업되어서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카이스트 캠퍼스죠. 그때 이 반석 선생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처음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캠퍼스의 주요 랜드마크들을 표시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렸고 영광스럽게도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카이스트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 KLMS 홈페이지죠. 보시면 풍선도 있고 그다음에 커플이 자전거도 타고 가고 여러 가지 오리도 있고 택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우리 카이스트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담겨져 있는 스토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조금 재미요소를 좀 느낄 수가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본 것입니다. 저는 여기가 감동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밤에 암소능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하얀색 배경 화면을 보면 안압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불편하죠. 주변은 어둡고 화면은 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밤에 KLMS를 들어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숙제를 제출하거나 강의 자료로 업로드하러 가는데 그렇게 막 즐겁다 이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금 이렇게 우울하거나 약간 다운되어 있는 기분을 좀 더 우아하게 터치하기 위해서 제가 밤 나이트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래도 이거 누가 교수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네라는 소소한 감동을 제가 좀 기대를 감히 기도를 해보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밤 버전이 익숙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는 잠시 시즌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고 또 할로윈 때는 원래는 여기에 뉴튼의 후손, 뉴튼 사과나무의 후손인 사과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렇게 펌프킨도 올려놓고 이제 잠시 재미요소를 좀 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봄이 오는데요. 이때는 가을이었고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했을 때는 단풍도 올려보고 철죽이나 이렇게 아젤리아가 피웠을 때는 또 꽃도 올려보고 스승의 날 즈음에는 너무 이건 또 드러내기 그래서 조금 추상적으로 카네이션도 이렇게 날려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해가면서 그 시계 맞게 깨알 같은 재미도 요소도 주고 제 오늘 짧은 말씀의 요약은 우리 브랜딩은 카이스트로 인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카이스트만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유니크한 측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완성도가 높아서 감동을 주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될 때 성공적인 브랜딩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제 마무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인류 대학 브랜드를 향한 카이스트 계속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많은 채찍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